아우, 깜짝이야. 나야. 너 오늘 그날이야? 사람을 붙여. 미쳤구나, 너. 선배가 숨기던 비밀이 이건가? 저 지금 진짜 심각하거든요. 저도 진짜 심각하게 좋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재수가 없었구나. 야! 전에 만난 그 자식 때문에? 나도 찾고 싶어요. 내 꿈이 그쪽으로 바뀌어버린 이유. 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저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.